또 이재명 대표 다음 주에는 당무에 복귀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른바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당의 조치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. 위원님 사전에 이 대표랑 얘기가 있었을까요?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만났다면서요. 그런데 가결파를 어떻게 알죠? 좀 묻고 싶습니다. 민주당 분들은 관심법이 있어서 투표를 뭘 했는지 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이게 가결파인 것처럼 지금 규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자체가 바로 프레임 저는 쌓기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가결파를 뭘 한다?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왜냐? 이거 당론 투표 아니었잖아요. 그리고 국회의원의 개인의 자유에 따라 투표한 거잖아요.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 체포동의안 특혜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. 그런데 왜 가결파를 징계를 하죠? 왜 가결파를 윤리 심판에 넘기죠? 그러니까 이건 아예 애초부터 징계가 안 되는 사안인데 이걸 마치 징계가 되는 사안처럼 지금 만들고 있다. 이것 자체가 결국은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이거 나중에 징계하게 되면 이거 재판 청구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다 기각이 될 겁니다. 왜냐하면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행위잖아요. 그리고 그렇다면 물론 당에서 발언해 이런 거는 뭐 알아서 하시면 모르겠지만 만약 가결이라는 걸 자꾸 가결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통합의 메시지가 된다 하지만 제가 쭉 지켜본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하기 힘들 겁니다. 본인은 또 그동안의 정치 스타일이 있거든요. 이분은 아마 통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뭐 일단 통합으로 간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앞으로 아마 공천 과정에서 보면 꽤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와는 달리 이미 지역구 내에서 엄청난 싸움들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통제하기 어려울 겁니다. 네 최진봉 교수님 그렇게 통합을 강조는 하긴 했지만 뭐 일각에서는 조건부 징계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럼 그걸 뭐 누가 가결을 했냐 부결했느냐 알 수가 없어요. 그거는 기본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징계하는 게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봐요. 그리고 징계를 뭐 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왜 이게 지금 윤리회에 올라가 있냐면 당원들이 그걸 그걸 했어요. 청원을 올려놨어요. 지금 당윤리회에 당원들이 또 올릴 수 있거든요. 징계해달라고 요청을. 그러니까 일단 검토는 할 거예요. 그런데 검토하더라도 누가 가결표를 찍었는지 부결표를 찍었는지 아무도 몰라요. 그걸 어떻게 찾아낼 수도 없고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. 당원들이야 그렇게 징계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윤리심판원에서 그걸 가지고서 뭐 징계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.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뭐 비명계라고 소위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표를 찍었으니까 징계한다. 이렇게 얘기하는 현실적으로 그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. 네 박상규 님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. 자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일까요? 뭐 공천 때문이겠죠.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지금 매진해야 될 때 통합을 당대표가 얘기하는데 정청대 최고위원이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. 고르면 살이 될 수 없다. 외상값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. 자 그러면서 조건부 징계.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무슨 명단이 나돌고 이게 이제 사실상 살생부가 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. 그래서 진짜 통합을 하려면 과거 삼국제 조조가 허도를 비우고 나가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명단이 색출이 돼가지고 집합을 시켰을 때 그걸 다 묻어요. 불태워가지고. 묻지 않고 넘어갔던 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진정하게 그 반대파들의 마음까지 얻었거든요. 이런 정도의 결단을 해야지 지금 와가지고 나는 뭐 통합을 얘기하는데 밑에서는 저렇게 뭐 징계 조건부 징계. 뭐 장경태 최고위원 생살생부가 나올 수 있게 되고 이게요. 이원웅 의원 말대로 승자의 저주가 돼가지고 나중에 쇠몽둥이가 돼서 나올 수 있어요. 그거 미리 총선 6개월 남아서 이게 길기도 하지만요. 짧기도 하고 이 기간 잘 이용해야 됩니다. 지금 웃은 사람이 2013년 4월 11일 새벽에 웃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네 민주당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. 네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